현재 석유화학 공장에서 17년째 근무 중입니다. 최근 회사에 시입사원이 입사를 했는데 보통 자격증 서너 개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입사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지도해야 되는 입장에서 자격증이 하나도 없다는 것에 창피함을 조금 느꼈고 그래서 취득할 수 있는 최상위 자격증을 알아보던 중에 위험물 기능장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배우락을 통해서 67의 기능장을 취득을 했고요. 그리고 연이어서 69의 가스 기능장까지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공부 기간은 필기, 실기 합쳐서 4달 정도 걸렸는데 필기를 3달 정도 공부를 했고 실기는 그렇게 길지는 못했습니다. 가스 기능장의 시험 범위는 없다고 해도 될 정도로 광범위했습니다. 위험물은 물론 공조, 냉동까지 포함이 돼 있어서 그랬던 것 같고요. 전부 공부를 하려고 하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포파뇨 교수님이 별표 3개 해주신 것을 중심으로 암기를 했더니 그렇게 어려웠던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앞글자만 따서 해주시더라고요. 암백산, 수주, 싸. 필수로 암기해야 될 것들만 암기를 했습니다. 암기 1개당 1문제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암기를 했던 것 같네요. 중요하지 않은 게 뭐가 있겠냐라는 제 생각으로 공부를 하는 습관이 제일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뒤늦게 공부를 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하루에 1시간 이상씩은 무슨 일이 있어도 책을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이걸 시작한 지는 1년 한 4개월 정도 됐는데 일이 생겨서 공부를 못한다거나 진짜 공부가 하기 싫다거나 그래도 잠깐이라도 책을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출퇴근 시에 보고 TV 보기 전에 공부하고 TV 보고 운동하기 전에 공부하고 운동하고 그런 식으로 습관을 들였더니 이제는 공부를 안 하면 뭔가 빼먹은 것 같고 그러는 기분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공부 방법은 본인한테 맞는 공부 방법을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과부터 정독으로 정확하게 모든 것을 다 파악을 하고 그리고 2과 3과 넘어가는 공부 방법이 있는 반면에 1과부터 끝까지 한 번 쑥 훑어보듯이 본 후에 내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방법이 있었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는 1과부터 정독을 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다 훑어보고 저한테 부족한 게 뭔지를 알고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게 조금 더 효율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직장인이다 보니까 따로 시간을 내서 학원 다닐 기회가 없었어요. 뭐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지역상으로도 그렇고 인근에 학원 자체도 없었고요. 인강을 선택했던 이유도 학원이 없어서 인강을 선택을 했었는데 그리고 인강을 들으니까 공간이나 시간적인 구애를 따로 받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메리트였던 것 같네요. 뭐 차량 안에서 볼 수도 있고 뭐 휴대폰으로 금방금방 볼 수 있으니까 그게 제일 큰 메리트였던 것 같습니다. 실기 공부는 필기 공부에 비해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보통 필기 합격하고 한 달 정도에다가 실기 시험을 보는데 한 달 동안 실기 공부를 한다는 게 빠듯하기 때문에 필기 공부 이론 공부할 때 바짝 해놓으면 실기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필기든 실기든 시험날 한 2, 3주 전부터는 기출문제 위주로 정확한 시험 시간에 맞춰서 시험을 봤고요. 그렇게 시험을 보니까 내가 시간이 얼마나 부족한지 뭐 남는지 그런 것까지 파악할 수가 있고 뭐 그 시험의 긴장감 정도도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렇게 파악을 하는 것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이라는 게 100점을 맞으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60점 이상만 맞으면 된다라는 그런 목표로 포기할 문제는 포기를 했고 맞출 문제는 확실하게 맞추자는 전략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 조금 통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행동하는 사람이 바뀌는 거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해야지 계획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변화는 없으니까 하신 만큼 결과는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노력하신 만큼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 법이니까 수험자분들 전부 화이팅 하시고요. 꼭 합격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